이번에 배우실 내용은 바로가기 키, 우리가 영어로 short cut 키라고 하는데요. short cut의 사전적인 의미는 지름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바로가기 키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축키로 나올 수도 있어요.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fe가 있는데요. fe, fe, function key, 기능키 fe는요. 선택한 항목의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항목은 폴더나 파일을 뜻하는 거고, 이름 바꾸기에요. fe,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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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바꾸기, e,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혼돈오지 않으실 거예요. F2, 2, 2, 이름 바꾸기 F2, 이름 바꾸기 세번째 F3, F3 세번째 얘는요 3이잖아요 3 뭐예요 파일 탐색기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검색합니다 검색 우리가 검색이 뭐예요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3, 3, 3, 3 검색 인3을 찾아라 이렇게 또 버릇을 적어둬 두시면 돼요 F333 인삼을 찾아라 검색 이렇게요 F222 이름 바꾸기 이름 바꾸기 이렇게 F2는 F22 이름 바꾸기 이렇게 F333 인삼을 찾아라 검색하라 이렇게요 그 다음에 F4 같은 경우는 파일 탐색기의 주소 표시줄 목록을 표시해줘요 F4 4 4 4주 8자 4주 나 저거 4주라 이렇게 버렸으면 되요 F4 4주 4주 8자 주소 표시줄 목록 표시 4주 이렇게 그 다음에 F5 같은 경우는 오우 새로와라 그죠? 활성창 새로고침 오우 새롭다 이렇게 오우 새롭다 오우 새롭다 오우 새롭다 F5는 새로고침 그 다음에 F6 같은 경우는요 육순잔치 창이나 바탕화면의 화면 요소들을 순환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육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육교 역할에 6 F6 육순 순환 F6 육순 이렇게 육교 역할 그 다음에 F10 같은 경우는 메뉴예요 메뉴 활성 앱 여기서 얘기하는 앱이라는 거 APP는 프로그램을 뜻하는 거고 메뉴 모음 활성화 메뉴가 나옵니다 메뉴 F10 메뉴 10이 10개잖아요 10 10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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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열매 메뉴 열은 10이니까 F10 메뉴 이렇게 버렸을 때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F10이 메뉴잖아요 그러면 잠깐 건네떠서 여기 오겠습니다 Shift 플러스 F10 얘도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아까 10이 메뉴라고 했잖아요 메뉴 메뉴가 표시가 되는데 Shift를 누르게 되면 바로가기 메뉴 표시가 돼요 선택한 항목에 대한 당연히 그래서 Shift에 C 바로가기의 바 C바 Shift에 C 바로가기의 바 C바 그 다음에 아까 F10 열매 10은 메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기 메뉴가 표시되는 거예요 Shift 플러스 F10 Shift는 바 C바 바로가기 메뉴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F10은 메뉴 Shift 플러스 F10은 C바 Shift 바로가기 바로가기 메뉴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lt 플러스 F4인데 Alt 플러스 F4 얘는 활성 항목을 닫거나 활성 앱을 종료시켜 버리는 거죠 닫거나 종료 죽이는 거죠 그래서 알게 뭐야 팍 F 죽을 사자 써서 알게 뭐야 팍 죽어라 닫거나 종료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Alt 플러스 F4 시험 문제 잘 나와요 Alt 플러스 F4 실생활에서 실무에서도 잘 사용할 수 있는 바로가기 켜고 알게 뭐야 Alt 팍 앱 F 죽을 사자 써서 알게 뭐야 팍 죽어라 닫거나 종료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됐네요 이번에는 이제 Alt 플러스 탭인데요 탭이라는 거는 이게 이동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열려있는 앱 들을 갖다가 전환시켜주는 거 이동시키는 거예요 Alt 플러스 탭 얘도 잘 쓰이니까 Alt 플러스 탭 그 다음에 Alt 플러스 ESC 같은 경우는요 항목을 열린 순서대로 선택하는 거 Alt 플러스 ESC 그 다음에 Alt 플러스 엔터 같은 경우는 알고 싶다 엔터 엔터가 들어가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속을 알고 싶다 속성 속성 창을 표시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Alt 플러스 엔터 속성 창을 표시 그리고 컨트롤 플러스 ESC 시작 화면 열기예요 컨트롤 플러스 ESC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컨트롤에 C ESC에 E 읽어보세요 C E 방금 전에 시작 C E 그죠? 컨트롤 플러스 ESC 시작 화면 열기고요 그 다음에 이 윈도우 키 보통 이제 우리가 줄여서 윈 키 하는데 얘도 시작 화면 열기 또는 닫기예요 그래서 윈 키 컨트롤 플러스 ESC 같은 기능이다 라는 거 같이 알고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작업 관리자를 여는 바로가 익히는요 컨트롤 플러스 쉬프트 플러스 ESC예요 줄여서 CSE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CSE 컨트롤 키 쉬프트 키 그 다음에 ESC 키 CSE 작업 관리자 열기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쉬프트 플러스 F10 C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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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프트는 바로가기 F10 메뉴 바로가기 메뉴 C바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쉬프트 플러스 딜리트 딜리트는 삭제잖아요 삭제인데 쉬프트를 누르고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바로 삭제 매우 쉬운 짓을 잘 나오죠 쉬프트 플러스 딜리트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바로 삭제해버리는 거 쉬프트 플러스 딜리트 지금 쉬프트 플러스 딜리트 바로 삭제 또 C바 생각하셨나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쉬프트가 들어가면 아무튼 바네요 C바 쉬프트는 바 쉬프트 플러스 F10은 바로가기 메뉴 쉬프트 플러스 딜리트는 바로 삭제 C바 그 다음에 윈도우키 누르고 퍼즈 또는 브레이크 키죠 얘는 시스템 속성 대화 상자가 열려요 시스템 정보를 알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유견하게 쓸 수 있는 바로가기 켜요 윈도우키 누르고 퍼즈 또는 브레이크 퍼즈 브레이크 노트북에는 없는 경우도 있어요 퍼즈 키 브레이크 키는요 그 다음에 윈도우키 누르고 L L은 PC를 잠그거나 계정을 전환합니다 잠근다 락 LOCK 잠궈버리는 거죠 윈도우키 누르고 L PC를 잠그거나 계정 전환 시험지에 잘 나와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윈도우키 누르고 D 디스플레이 나타나게 한다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십니다 바탕화면을 표시한다거나 숨길 때 윈도우키 누르고 D 그리고 윈키 누르고 윈도우키 누르고 T 작업 표시줄의 앱 순환 윈도우키 누르고 T 그 다음에 윈도우키 누르고 R 여기서 R 같은 경우는 RUN 런이거든요 띠다 컴퓨터에서는 RUN 띠다를 실행이라고 번역을 해요 실행 실행 대화상자 열기 윈도우키 누르고 R 이번에는 파일 탐색기 열기인데요 파일 탐색기 윈도우키 누르고 그리고 E예요 E 여기서 얘기하는 E는 익스플러러 우리가 탐험한다 그 탐험이에요 익스플러러 그런데 파일 탐색기에서 요거 E를 여기 한번 보세요 탐색기의 요 탐에 E랑 같잖아요 그래서 윈도우키 누르고 E 탐색기 요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혼돈하지 않으세요 윈도우키 누르고 E 그래서 파일 탐색기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F F는 FIND FIND 검색 찾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파일 또는 폴더 항목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파일 또는 폴더 항목 예를 갖다가 FIND 검색할 때 쓰는 게 컨트롤 플러스 F예요 F는 FIND 찾다 검색 아울러 F333 인삼을 찾아라 검색 같이 알고 가셔야 되겠죠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윈도우키 누르고 L을 누르게 되면 LOCK 락 잠금 이잖아요 컴퓨터 잠금 또는 계정 전환할 때 윈도우키 누르고 L 컴퓨터 잠금 맞는 거고 윈도우키 누르고 R을 누르게 되면 RUN 런 띠다 잖아요 컴퓨터에서는 실행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실행 대화상자 열기 윈도우키 누르고 R 맞는 거고 3번에 윈도우키 누른 다음에 퍼즈 또는 브레이크 시스템 속성 또는 설정의 시스템 정보 1번 2번 3번은 다 맞는 바로가기 키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정답은 4번이 되는 건데 윈도우키 누르고 2를 누르게 되면 뭐예요 파일 탐색기잖아요 이 2가 바로 2X PL OR ER 익스플러러 탐험가잖아요 윈도우에서는 탐색기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탐색기에서 요 탐 탐이라고 쓰고 난 다음에 여기 보세요 윈도우키 누르고 2 요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장치 및 프린터 추가가 아니다 라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ouldn't det anything 하 no